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양과 하도, 낙서에 대해서 연결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을 육구지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음이 있고 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삼천양지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삼천양지. 삼천양지. 양지. 땅은 양. 둘로. 하늘은 삼으로. 자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조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하나, 요 하나, 하나.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하나, 하나, 하나. 그래서 요거는 3이 되고 양은 3이 되고 음은 2가. 이래서 삼천양지 이렇게도 표시를 하고 우리가 이제 생수라서 생수. 1, 2, 3, 4, 5. 이걸 이제 우리가 생수를 해요. 생수. 생수를 하는데 우리가 하도를 보면은 욕마하도에 보면은 욕마하도에 1. 2, 2, 3, 4, 5. 이렇게 욕마하도에 보면은 물론 이제 밖에 6이 있고 7이 있고 하는데 1, 2, 3, 4, 5가 아주 기본수입니다. 기본. 그래서 우리가 생수. 모든 걸 생하는 수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1은 뭐예요? 1. 처음에 우주가 생성될 때 제일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물이 필요하죠. 물, 수. 물, 수. 그 다음에 화, 불. 그 다음에 물과 불이 조화를 이뤄서 목, 나무, 나무랍시다. 나무. 그 다음에 사. 이제 나무가 어떻게 굳어지고 석탄이 되고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새. 금. 이제 오토. 흙. 돼지. 그래서 이 생수하는 거는 1, 2, 3, 4, 5가 생수인데 이 5는 모든 걸 종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저에게 숫자 개념하면 우리가 이제 음수, 짝수, 홀수, 양수, 음수 그러는데 자, 홀수는 양으로 보십니다. 양. 음수는 2, 4. 음수는 그 말대로 음으로 보십니다. 자, 짝수죠. 음수, 짝수. 자, 1, 3, 5. 세 개죠. 그죠. 세 개. 3, 천. 2, 4. 음이 두 개죠. 그죠. 기. 천을 양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를 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지, 음양, 양음. 자, 여기에 이제 5가 작용을 해서 1, 2, 3, 4, 5에 이제 이 열들어가지고 흙에 물이 와서 예를 들어가지고 나무가 자라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십니다. 이게 5가, 토가 작용을 해서 자, 여기 5가 작용을 하고 이것도 5가 작용을 하고 5가 5 5가 이제 작용을 해서 여기 더하면 6이 되죠. 6 7이 되고 8이 되고 9가 되고 10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 7, 8, 9, 10을 갖다가 승수, 이루어진 수 이룰승자 말 그대로 이룰승자 승수라 그러면은 우리가 명리 공부하실 때만 배웠죠. 1, 6, 수 2, 7, 화 3, 8, 목 4, 9, 금 50, 토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수는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 이걸 말씀드렸죠. 이게 6이고 이게 7이고 이게 8이고 이게 9다. 항상 우리가 이걸 이제 태양이라 그러고 이걸 태음이라 그러고 이걸 소양이라 그러고 소음이라 그런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소음, 소양을 조금 판단하는데 혼돈을 가지신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제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일 아래에서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주요가 음인데 제일 위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항상 아래에서부터 밖으로 드러난 게 제일 밖으로 드러난 게 이것이다. 그러니까 밖으로 제일 드러난 게 음이죠. 소음 밖으로 제일 드러난 게 양이다. 소양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괴를 보실 때 편하게 보실 겁니다. 여기서 6, 7, 8, 9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삼천양제에서 삼천 양수를 1, 3, 5 다 더하면 9가 나오죠. 1, 3, 5 자 6은 음수를 2, 4 다 더하면 6이 나옵니다. 2 플러스 4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역을 우리가 6구지약이다 아까 지난 시간에 6구지약이다 6구지약이 6하고 9 그러니까 음이 가득 차면 양으로 변화를 하고 양이 가득 차면 음이 음으로 변화를 한다 그런 개념으로 아십니다. 그래서 역은 변한다 바뀐다 바뀔 역이라고 했죠. 바뀐다 또 시울이 쉽다. 왜 지금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면 온도가 올라오고 양이 점점점점점 많아낸다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대표성을 가진 음의 대표성을 가진 6 변한다 또 양이 9 변한다 그래서 계속 역은 우리 시간도 지금 일철제 계속 멈추고 있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역지역을 6구지약 6구 대표성을 띈 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보면 초효 2효 3효 4효 6효가 있는데 초구는 어떻고 6위는 어떻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성을 가진 이걸 갖다가 가지고 6구지약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아시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 황제내경이란 옛날에 의서 책에 보면 남자는 여기 보면 소음이 있고 소양이 있죠. 7은 양이죠. 그럼 남자를 대표하는 수다 보시면 돼요. 팔은 여자를 대표하는 수다 음 여자를 대표하는 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예를 들어 여자는 태어나서 8개월이 되면 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살이 되면 이가 다 자랍니다. 이가 다 자랍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이가 8에 배소화 된 16살에 생식 기능을 갖춥니다. 생식 기능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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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옛날에 우리가 서양학문 할 때 사춘기니 이런 말 그런 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네요.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8살이 아니고 7살입니다. 여름 공부부터 학힌될 7살에 이가 자라나고 7달 7달 되면 이가 자라나고 이가 낳이 시작 낳이 시작하고 7살 되면 이가 다 다 자란다. 다 다 자라남 다 자라남 이가 다 자라남 다 그 다음에 14살이 되면 7에다가 1을 곱하면 됩니다. 곱하기 한 14살에 되면 생식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임신이 해임이 가능하다는 얘기 있죠? 그 다음에 49살이 되면 폐경 여자로서 기능을 잃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원칙적인 숫자는 이렇게 갑니다. 여자 남자는 어떻게 되느냐 남자는 8개월이 태어나고 8개월째 되면 이가 낳이 시작하고 8살이 되면 이가 다 자랍니다. 이가 다 다 자랍니다. 다 자라 그러고 16살이 되면 드디어 남자로서 구실이 가능하다. 이제 잡룡에서 벗어나는 거죠. 생식 가능하다. 그 다음에 64살이 되면 곱하기 2가 되겠죠. 곱하기 8이 되겠죠. 64살이 되면 남자로서 생식이 이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모든 만물은 종족 번식의 법칙이 있죠. 항상 순환 사람도 자식을 놓고 또 그 자식을 놓고 순환한 순환의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의문쯤이 생길 겁니다. 보시면 아까 여자가 여기가 솜 팔이 여자의 숫자고 이게 남자의 숫자라고 그랬는데 왜 남자가 여자가 7살 때 이렇게 7달 7살 14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남자는 자 이거는 엄은 엄 자체로서 양은 양 자체로서 어떤 작용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물이 있다면 물 자체로서는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에 열을 양을 열을 가야 물이 끓는다든지 아주 그 온독 그러니까 열을 갖다가 낮추면 얼음이 된다든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변하려면 엄의 작용이 있어야 되고 엄의 변하려면 양의 작용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자는 8이라는 엄이라는 숫자이지만 이 작용은 7이라는 숫자의 작용을 하고 남자는 7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8에서 작용을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은 완전수로 그러죠. 완전수는 사실은 현실은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9단은 있는데 태권도 9단 태권도 10단은 없잖아요. 바둑 9단인데 바둑 휘딴 10단은 없고 완성수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합니다. 6, 7, 8, 9를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서에 보면 1에 5가 작용해서 6이 나오고 2에 5가 작용해서 7이 나오고 이렇게 7이 나오고 또 3에 5가 작용해서 8이 나오고 또 4에 5가 작용해서 9가 나오고 이게 이제 용마 하도인데 여기 보시면 3 3하고 1, 2, 3, 4, 5, 6, 7, 8, 9에서 자 뽑으시면 뭐가 보이죠? 3, 8 목이 되고 2, 7화가 되고 4, 9, 금이 되고 1, 6, 수가 되고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50토인데 예 50토 5가 5의 장 50토가 되고 화생토 토생검 금생수 이렇게 상생순환을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선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같이 선천 8개를 갖다가 같이 적용을 했는데 나중에 낙서에서도 나중에 보시겠지만 지금 오늘 삼천 양지 삼하고 일하는 숫자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생수 1, 2, 3, 4, 5 생수에서 종합된 5가 작용을 해서 성수가 나온다 성수 6, 7, 8, 9가 바로 우리 사상에서 6, 7, 8, 9를 얘기를 하는데 6은 음수를 대표를 하고 9은 양수를 대표를 한다 그 정도를 알고 계시면 앞으로 쥐역 괴를 보실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괴가 하나 나왔다 어떤 이런 괴가 나왔다 했을 때 이거는 양이니까 아까 6, 9지역 양이 저거죠 양은 9로 이걸 처음이니까 초구 두 번째니까 두 번째는 6, 2 이렇게 읽는 겁니다 6, 2 그다음에 이거는 9, 3 이거는 9, 4 여기는 6, 5 이거는 제일 위로 갖다가 상 상, 6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역책을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9가 있으면 9, 2 세 번째 6이 6이 음이 있으면 6, 3 초구 9, 2 이런 식으로 1을 갑니다 네 번째 또 음이 때라면 6, 4 다섯 번째 양이 또 하면 9, 5 제일 위에 양이 따라하면 상, 9 그래서 6과 9의 의미는 이런 의미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고 계시고 낙서가 나기간에 하돌레스 이깐에 낙서에 또 보시면 왜 3이란 2라는 숫자가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 낙서 알고 계시는 많겠지만 낙서의 숫자는 이렇게 합니다 거북이 등에서 나왔다는 게 신군 낙서인데 7이 되고요 이게 이제 8 1, 2, 3, 4, 5, 6, 7, 8, 8 8이 되고 이게 이제 9가 됩니다 1, 2, 4, 5, 6, 7, 8, 9 그래서 숫자로 표시하면 1, 2, 3, 4, 5, 6 죄송합니다 5, 6, 7, 8 9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한번 봅시다 이렇게 꺼보면 가운데에 5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래 위로 하면 10이죠 3, 7, 10 2, 8, 10 4, 6, 10 그 가운데까지 다 하면 15가 되죠 이렇게 해도 15 이렇게도 15 아래로도 15 전부 15 이걸 이제 우리가 마방진 숫자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마방진 숫자 이런 거는 구성학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어떤 적은 숫자로서 상대편 적군한테 숫자를 많이 보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응용이 돼서 응용이 됐는데 이 숫자가 이렇게 생긴 원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우리가 이게 북쪽이고 이게 동쪽이고 이게 남쪽이고 이게 서쪽이다 했을 때 이게 자축 인별 이렇게 가죠 그러면 1양이 여기서 1양시생 1양시생 여기를 1로 보시면 됩니다 1 1양시생 1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음이 시생하는 자리가 5입니다 온대 오는 양이니까 다음에 오미 음자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음이 시작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은 역행을 하고 양은 순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행을 우리가 낙서에서 숫자는 1이 여기서 하고 2 음은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삼천양지 삼천양지라고 이렇게 1에서 양은 세배로 또 3에서 곱하기 3 세배로 또 3구 27 또 세배로 7로 3 7 2 21 또 앞에 10단 떼고요 또 가고 2는 이렇게 2 곱하기 2 양지 2배 배수로 2 곱하기 4 또 4 곱하기 8 8 곱하기 8이 16 6 곱하기 2 6 12 이런 식으로 순환한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낙서에 차수 순서를 외우기 힘드신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1,3 양수는 이렇게 가고 음수는 이렇게 하는구나 뭐 타시다 보면 나중에 자유자재로 되시겠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그림을 나눠놓고 제일 우리가 아까 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개를 뽑고 생활에 적용하는 어떤 그게 중요하니까 일단 개 뽑는 방법 그걸 갖다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힐지에 힐지에 개를 뽑았을 때 어떻다 하는 걸 갖다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